반갑습니다. 우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이 테라프틱스 정말로 강하죠. 정말로 강하고 지금 계속 흔들어 대다가 다시 세력들이 들어와서 밀어 올려주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또 이제 아 이거 이제 하는가 보다 해서 지금 추경 매수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정말로 자제하고 또 자제하고 또 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HLB하고 HLB 테라프틱스의 주가 위치가 상당히 크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아직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12물량이 이제 월일부터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버잉이죠. 오버잉 47억 원어치나 물량이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된다. 이걸 누가 다 받아줄 거냐라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올려주는 거죠. 정말 자기 식구는 철저하게 챙겨주는 일체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월요일은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더 올라간다고 하면 내 것이 아닌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아쉽다. 월요일은 너무 강한데? 하면 또 거기서 절반 매도.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로켓드 분리하듯이 매도를 해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매도를 매도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됩니다. 매도 관점에서 테라프틱스는. 극을 향해서 달리고 있죠.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도달하면 탱 이렇게 살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 게 막 그냥 확 떨어집니다. 팔기에 안 줍니다. 팔기에. 팔기에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상가입은 좀 올라도 내가 손이 빠르거나 회사원이다. 잠깐 한눈 팔았다. 그러면 갑자기 내려오는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물량들 어느 정도 다 팔고 나면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겠죠. 결국은 개인들이 다 받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 개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리면 6개월 이상 고생. 쌉건응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HLB는 정말 무서운 독사입니다. 무서운 독사. 이거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물리냐. 여기서 사서 물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물리느냐.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줘.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하죠. 계속 가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잘 안 됐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내리는 시경이 나오면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아니야. 괜찮아. 대기만 되면. 올라갈 거야. 이제 올라가겠지. 이 정도면. 올라갈 거야. 올라가겠지. 봐봐. 올라가잖아. 올라갈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라니까. 올라갈 거야. 왜 안 올라가지. 왜 이래 이거. 아이자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만큼 물리는 겁니다. 답도 없죠. 3만 6천에서 5천 원까지 물리는 게. 이런 식으로 물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물리냐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와 이거 정말 힘이 좋구나 하고. 따라 붙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릴 때 갑자기 갭으로 이렇게 내리죠. 갭으로 내려요. 지금 오늘 테라피틱스가 이런 모습을 잠깐 보이다가. 쭉 밀어올렸죠. 밀어올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월요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이제 물량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47억이나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받쳐줄 겁니다. 자전도 해줄 거고 받쳐줄 거고. 그렇게 할 텐데. 계속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죠. 이제 위에서. 그물을 딱 쳐놓고. 여기처럼. 그물 쳐놓고. 바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올리진 차가 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게 물리는 심리가. 내가 산 것보다 더 내려가면은. 못 팝니다. 사람이 잘. 이제 뭐. 좋을 거야. 뭐 좋으니까. 하다가 못 팔게 되면은. 손절을 못 하게 되면. 계속 물려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려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는데. 지금 여기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9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으니까. 1년 넘게 고통받고 있죠. 테라피틱스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위치가 일단.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테라피틱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CB가 이제. 월요일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또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은. 이런 것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샀다가에 확 물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리면. 다다닥 물리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번전 안 오니까. 다시 밀고. 다시 밀고. 다시 밀고. 그러다 또 밀고. 또 밀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추경 매수는 절대로 비추입니다. 절대 비추. 절대 비추다. 지금 오른 것도 없는데. 오른 게 왜 없으니까. 30%를. 30%를 오른 상태에서. 이제 얘는. 어느 정도 올릴 만큼 올렸다. 그러고 이제. 하나. 소식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올려주면 다행인데. 어떤 소식이 나왔는데. 그 소식이 나오면.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와 뭐 한다. 고점에서 소식이 나오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점입니다. 테라피틱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만한 이유 없죠. HRB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너무나도 고점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올라간 게 5월달이니까. 5월달 주가 보면. 5월달 주가 보면. 여기죠. 5월달보다 주가가 지금 더 고점이 있습니다. 이제 휘날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휘날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매도고. 월요일날. 이제 사채꾼들 나오면. 일단 매다고 튀는 게 제일 좋습니다. 30%나 올려줬는데. 여기서 도요 욕심되면 안됩니다. 특히나 얘는. 얘는 지금 최고점이죠. 최근 1년 2년 동안 보면.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최고점 라인입니다. 최고점. 만약에 좀 더 올려준다고 해도. 거의 최고점이 여기니까. 최고점 라인이 여기죠. 근데 여기는 윗골이 달고. 정말로 고지가 힘든 고점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겠죠. 어떤 호지 하나 띄워서. 근데 이런 수준까지. 먹을 수 있으면. 먹자. 해서 이제 오늘 절반매도. 그 다음에 가져가자. 이런 개념으로 알려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빙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끌어올린 게다. 세력이 끌어올린 겁니다. 세력이. 세력이 끌어올렸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개인에게 다 넘겨져. 이게 돈이 되죠. 넘겨야 돈이 되고. 이거는 지금. 또 시비 물량. 47억이나 되는 물량까지. 엎어가지고. 지가 끌어올린 물량에다가. 오버이 물량. 47억 원어치를. 엎어서 이걸 다 이제. 개인에게 넘겨야 되죠. 그런 작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렇게. 그 물량을 넘기게 되면. 주가는. 많이 내려올 겁니다. HLB 그룹의. 특징은. 올리기 위해서 내린다. 내리기 위해서 올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명확합니다. 시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죠. 아무 호재 없이. 그리고 호재 하나가. 뭔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가는 거는. 허수일 관수 높다. 그리고 더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버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물량도 이제. 정리가 다 되고 나면. 그 47억에다가. 얘들이. 열심히 자전 돌리고 쪼 해가지고. 끌어올려 놓은 주가. 지금 돈 많이 써서 올려놨겠죠. 이거 이제 다 팔아먹으려고 하면. 다 팔아먹으면. 주가는 와장창 되겠죠. 와장창.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임마. 그렇게 될 텐데. 개인들이 잘 못 팔게 만드는 게. 이 세력이 엄청나게. 지금 이. 전문꾼들입니다. 꾼들. 그래서 이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제. 내리고. 푹 내려버리죠. 한 번. 푹 내려서. 아예 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팔고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또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올라가다가 내릴 때. 푹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최고점에서 난 매도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게 좋고. 최고점은 그냥. 세력들 영역이니까. 세력들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고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 먹으려면 그 욕심증이죠. 욕심내다가 개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비는. 이렇게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그리고 이제. 굳이 내가 테라피티스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실세 나오고. 실컷 빠졌다. 바닥에서 또 뒹굴 때가 있을 겁니다만. 뒹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사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체비나. 이 체비. 얘는 얼마 못 올랐죠. 차라리.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다음 타자들에 갈 수 있다. 그러죠. 얘네들은 이제 물린다고 해도. 물린다고 해도. 워낙에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남이라는 부분이 딱 준비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고. 교무세포점. 아이텔 천.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뭐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나올지. 아니면 HLV가. 대주주가 된 거를 축하는. 그런 축포를 쏘아준 거다. 라고 핑계대면서. HLV가 대주주가 된 데 얼마나 좋은 거야. 까불고 있어. 그러고 올려놓고. CB. 우리 친구들. 빨리 빨리 팔아. 빨리 팔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이런 소식들 하나 딱 던져주고. 슈팅 일부로 아마 딱 시켜주고. 슈팅만 시켜주면은. 얘네들이 막. 호재나 탁 던져주면. 피라니아 때들처럼. 이렇게 거래에 실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주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따라오는 개인들이 막 올 겁니다. 개인들. 그 개인들에게. 다 이렇게 넘겨주죠. 이런 위꼬리 달고.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박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런 바닥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것.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HB나. HB 생명과. 얘네들이. 이제 올라갈 차례죠.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제약은 그래도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내렸죠. 그러고 올라간 상태니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단기 30%면 큰 겁니다. 얘도. 좀. 저장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 30%. 무려 30%니까. 그리고 얘도 이제 단기 30%입니다. 30%. 여기서 30%. 그런데 여기서 꼭 사야 되겠냐 이거죠.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호구되는 거 한순간이다. 한순간. HB그룹. 호구되는 거 한순간이다. HB 지금. HB나 생명과학은 지금 호구된다 해봤자. 홀딩홀딩 강홀딩 하면. 어차피 또 올려주고.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이제 올려주겠죠. 이제 이 주인공들이. 주인공 자리를 내줄 때가.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